자,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좀 기다리십시오. 이제 제가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번 협상이 아무런 결과물도 도출해내지 못하고도 결련된 것은 전적으로 미국이 구태우연한 입장과 태도를 버리지 못한 데 있습니다. 미국은 그동안 유연한 접근과 새로운 방법, 창발적인 해결책을 시사하며 기대감을 한껏 부풀게 하였으나 아무것도 들고 나오지 않았으며 우리를 크게 실망시키고 협상 의혹을 떨어뜨렸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주